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카카오톡의 총괄대표 허프러입니다. 오늘은 바로 수입차 4월 프로모션 카카오톡만의 제로플랜입니다. 이 제로플랜의 특징은 초기의 비용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비, 취득세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월 납입금이 할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쌉니다. 예를 들어 할부가 150만원, 130만원 정도 된다면 한 절반 가격의 내 차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납금 납부 시에는 월 납입금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 법인, 고소득자들이 세무비용 처리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세금 추적이 불가하다. 이래서 오늘 제가 제로플랜 알려드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로플랜 기준은 1년에 2만키로 기준이며 60개월입니다. 그리고 선납금 30%는 돈을 차값의 30%를 내는 것이고 이 제로플랜은 초기 비용이 완전 0원입니다. 자, A클래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클래스 38만4천원, 선납금이십니다. C클래스 55만원, E클래스 66만3천원, 그리고 S클래스는 별도 무늬. 이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퍼프로의 이 전분야가 되겠습니다. GLC 65만3천원, 그리고 제로플랜은 107만원. GLB 아주 가격 좋습니다. 55만원, 제로플랜일 때 89만7천원. GLE, BMW는 넘어가겠습니다. BMW의 X2 45만1,400원입니다. X5 89만3천원, X6 94만원, 그리고 X7 128만원, 제로플랜 210만원입니다. O시리즈가 상당히 가격이 좋습니다. 이 특가입니다, 지금. 520i 가솔린 모델입니다. 월 50만3천원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 53만원이면 끝입니다. 6GT, 아주 정말 이 패밀리카노소는 아주 기가 막힌 차죠. 7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아우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전기차입니다. 85만8천원, A4 43만원, A6 51만5천원, 그리고 Q7 Q3 41만3천원, 아테온, 골프, 티구안, 올스페이스, 다른 변방의 2수 2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드로바 디스커버리 스포츠 560,000원입니다. 도요다 캠리 42만원, 렉서스 ES300H 58만5천원, 어코드가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38만3천원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미니쿠퍼, 렉서스, 그 다음에 도요다의 라부포까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전차종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전 브랜드가 이 제로플랜이 가능하다는 점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바로 로켓 출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총괄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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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도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케이브 저는